선물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온기 없는 텅 빈 집에 도착한 배우 임병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싫을 만큼 피로가 밀려드는 순간. 하지만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를 돌봐야죠.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 찹쌀과 맵쌀을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홀로 오랫동안 살아오며 익혀온 살림의 노하우겠죠. 하지만 반찬은 직접 만들지 않고 사다 먹는다고 해요. 그래도 식당에서 혼자 먹는 밥보다는 집밥을 먹는 것이 훨씬 부담되지 않습니다. 비록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밥을 한 술 떼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식당에 혼자 가기 싫어서 식당에 혼자 가면 어떤 때는 또 밥 먹는 걸 또 많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막 사람 마를 때 식당에 들어가면 나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먹는 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밥은 또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먹어도 이것도 뭐 한 끼에 맛있는 식사니까요. 그렇게 혼자 허기진 배를 채운 후 깔끔한 성격답게 곧바로 뒷정리를 합니다. 오래된 습관이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그의 이혼.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와이프 쪽에서 잘못했던 거는 그건 사실이고요. 왜 사람은 이렇게 감각이나 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뭐 차 속에서. 그런 불륜관계죠 뭐. 저 뭐 그때 괴로웠던 거는 뭐 말도 못했죠. 그런 그 어떤 배신감. 어떤 치욕감. 그게 난 다 그런 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난 정말 남의 일인데 내가 그렇게 닥치니까. 아 참 기분이 좀 썩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널 네 애들 난 부인인데 어디 가면 어디 가서 못 산다 그러면 뭐 하니까 돈을 얼마 좀 줘라. 그래갖고 5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7천만 원 그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서류나 이런 걸로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임병기. 몇 년 후 지인의 소개로 14살 연하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나보고 이제 그 사업체를 하나 차려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차려줬는데. 그런데 그때 뭐 안 돼갖고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게 많았었어요. 뭐 일식지, 그 다음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혔죠. 그 당시에 팔고기다 이거죠. 그때 이제 그 부산 해운대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4명이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 이혼 직전에 다 팔아먹었어요. 난 이제 몰랐지만. 그 빚이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두 번의 실패를 겪었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끝이 안 좋았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했답니다. 내가 그냥 아무거나 또 만나서 또 그런 머리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높아심. 그런 거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도 몰라요. 정말.